전에는 피로, 지금처럼 이런 증상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증상이 있는데 좀 제가 저 혼자 그냥 판단하여도 증상이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 이렇게 수시로 졸리지? 또 졸리면 이렇게 막 못 참을 정도로 바로 이제 자야 돼요. 막 그 정도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누워서 쉬어야 합니다. 자도 자도 풀리지 않는 피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습니다. 효선 씨는 남편이 퇴근했지만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새 꿈나랍니다. 남편이 익숙하게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어묵탕 먹으려고 하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선수하시네요. 그러면 집사람 쉬고 있으니까 먹어야지 또 되잖아요. 보통 주무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나요? 대부분 어디 나갔다 들어와도 쉬고 이렇게 여보나 잠깐만 쉬게 이렇게 하고 방으로 들어가요. 같이 나갔다가 들어와도 그래서 좀 중간에 한 번씩 쉬어야 계속. 피곤하긴 한 것 같아요. 계속 잠을 자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도 30분 이상 가면 꼭 옆에 자고 있어요. 여보. 젖은 솜 같은 몸을 일으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좀 나아가면서 계속 아픔한데 미안해가지고. 다들 이러고 있는데 나만 눈물 줄줄 아픔을 하는데. 분사장님이 회사 나오면 잠자로 나오냐고. 회사 뭐 자는 데예요? 숙소예요? 자러 왔어요? 옛날에 그런 소리.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효선 씨의 피곤. 오늘 설거지도 남편 몫입니다. 남편은 이나마의 일상조차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특히 효선 씨의 계속되는 이유 없는 두통이 걱정스럽습니다. 통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정윤이 애 낳고 나던가 그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꽤 됐어요. 옛날에 병원 간 것도 있었어요. 서울대병원에. 그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그 이상 결과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 이상 없다고.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지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잠도 잘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워서 뇌질환에 관련된 보험을 따로 드러났을 정도입니다. 나이나 하나에 하나는 진짜 더 먹어 가는데 50대 넘으니까 건강도 이제 뭐 진짜 어디 뭐 자동차 부품처럼 하나하나 막 구장나듯이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은데 열심히 뭐 할 게 많은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자꾸 몸을 안 따르고 건강검진 결과 최우선 씨는 간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간 해독 능력도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이라는 거는 모든 인체에 어떤 나쁜 물질을 해독하는 기관이잖아요. 인체 기능.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9분은 괜찮은데 한 분은 식중독이 생긴다든지 아주 작은 감염이 되었는데 보통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분은 그 작은 세균 감염이 신체에 큰 해독을 줄 수 있죠. 문제가 될 수 있죠. 간이 해독 작용을 하는 데는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만들어져 세포 건강을 지키는 파습군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요. 주로 간에서 합성이 되는데 해독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그 다음 염증도 줄여줍니다. 또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인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그런 기능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하고요. 그리고 숨겨진 기능으로는 미백작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항산화, 항염, 해독 이런 데 관여하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아주 도움되는 중요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과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